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주 소중한 성장사연이 도착한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축구 코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3년여전 대구 교보문구에서 만났던 주빵빵이라고 합니다 현재 축구 지도자를 모교인 중학교에서 20살 때부터 7년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일찍 축구 지도자를 시작하셨어요 페이스북에 박사님이 올리신 공지글을 보고 마침 훈련이 끝나는 시간이라 퇴근하면서 부랴부랴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구에 간 거예요 대구 교보문구에 서점 투어 해갖고 독자분들이랑 아니면 그때는 페이스북만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팔로워 분들이랑 만나려고 너무 급하게 간다고 완공책을 못 듣고 가서 박사님이 주신 노트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5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히빙크 감독과 무리뉴 감독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영어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한 축구 코치로서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난 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약간 눈물이 핑 돌아요 3년 전에 만났다니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돕니다 1. 자격증 현재 대한민국 국가자격증 축구 풋살 자격증 최연소 최다 취득 대단하네요 양질의 법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많은 자격을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퀄리티가 높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축구 선수 출신이라 학창시절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알파벳밖에 몰랐는데 제 주변에 또 축구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파벳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스무살 이후 영어 공부를 하다가 안 하고 반복하여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큰 결심을 해서 환경설정 주말에 제 돈 주고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야 돈을 소비하고 강제로 환경설정을 하니 꾸준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외 선생님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단문 정도 읽을 수 있는 실력밖에 되지 않아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봐보세요 알파벳밖에 몰라서 단어 뜻도 몇 개 몰랐었고 아예 몰랐었을 텐데 그래도 뭔가를 영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게 완전 이거는 유무의 차이죠 유무의 차이 여러분 유무의 차이는 빼기로 하면 유에서 물을 빼면 유 뺏기 않는 것 같지만 유에서 물을 나눠버리면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유무의 차이는 무한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실천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너무 이거 잘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축구 메이저 영어는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리뉴랑 이 친구한테 히딩크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무리뉴랑 히딩크가 모고고가 둘 다 영어가 아닌 사람들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커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축구는 영어를 안 해요 아무튼 축구는 가장 큰 시장이고 관련 논문 관련 연구 관련해서는 영어로 제일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선진 어떤 전략 선진 훈련 방법을 배우려면 영어밖에 없습니다 뭐 근데 운동선수가 우리나라가 엘리트 스포츠로 가다 보니까 교양 공부를 안 하고 이게 뭐랄까 필수적인 살아가는 데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부해야죠 그래서 제가 왜 손 아카데미에 기부를 많이 하냐 거기는 손흥 장관님이 공부 안 하면 얘네 바보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축구 학교가 아니라 아예 대안학교를 차려서 애들 공부 안 하면 축구 안 시켜요 그게 저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철학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 내가 소름 돋았네 또 말하면서 어디까지 읽었지? 아 그 다음에 독서 한 달에 한 권 읽기 원래 독서를 좋아해서 군대 시절 114권을 읽고 전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다 보니 독서를 느슨하게 했는데 한 달에 한 권 읽기를 계속 실행했습니다 제 전공인 축구 책은 현재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축구 선수 자서전 제외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셨어요 그 결과 매년 면접을 보는데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축구 코치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교감선생님도 좀 웃긴 거예요 축구 코치가 말을 잘해야지 왜냐면은 지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저는 당연히 이분이 칭찬받은 건 좋지만 교감선생님이 그걸 물어보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저는요 학교 운동부 코치는 1년 계약직으로 매년 학교와 면접을 보고 재계약을 합니다 그 밖에도 매일 출근길 7시 30분에 나오는 유튜브를 꾸준히 듣고 신박사TV를 보시네요 실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국가대표 앤 프로팀 축구 감독을 위해 하루하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난 이 친구 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신박사TV와 체인지그라운드 등을 챙겨보면서 저같은 특별 케이스가 없어서 용기 내서 메일을 보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꿈 이루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바하기 때문에 축구에 관심이 엄청 많죠 저는 뭐 어느 정도 회사가 잘 돌아가면은 반드시 K3팀을 창단을 할 거기 때문에 제 주변에 축구인들이 많아서 저는 그 미래가 너무 막 입이 찢어질 만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K3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매니지먼트 역량과 학습 이론 그 다음에 어떤 모티베이션 측면에서 동기부연 측면에서 그런 모든 역량 그 다음에 생산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팀워크 이런 것까지 다 좀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K3에서 거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저희는 K3를 계속 운영하겠지만 이 K3팀이 FA컵 모든 팀들이 다 나온 데서 항상 좀 이렇게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그게 K3팀이 지역 주민들과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좀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라서 우리 주빵빵 코치님께서 잘 되시면 또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보면서 이제 그 서점 투어 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서점 투어 할 때 정말 재밌었는데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2시간 3시간씩 서 있기만 해도 힘든데 이분도 5분 말했다고 했잖아요 5분 그러니까 10명은 넘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20명 찾아오면 2시간 동안 서서 쉬지 않고 말해야 돼요 생판 모르는 상황을 보면서 근데 사실 95%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완전 생판 모르는 게 아니고 느슨한 유대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어떤 철학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설명이 쉬워요 근데 그 5%는 진짜 음의 블랙스완들이 많아요 별 희한한 분들이 다서 솔직히 한 대 패주고 싶은 사람도 많았어요 뭔 예도 있었냐면 정말로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딱 보자마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때 운구도 옆에 있었을까 아무튼 누가 옆에 있었어요 그게 실화야 실화 그래갖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래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열이 받아요 그냥 그런 분도 있었고 별 희한한 분이 다 있어요 완벽한 공부법 나와서 그때 항상 그때 프로모션도 같이 하고 있을 때인데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완벽한 공부법 책 읽어봤냐고 안 읽어봤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돈 달라고 그러는 분이 꽤 있었어요 돈 빌려 달라랑 돈 달라랑 그 다음에 이렇게 설득해서 줄 수 없다고 하면 돌아와서 울고 불고 사정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고문간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한 뭐라 그럴까 질문에 제가 왜냐하면 틀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이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하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안 가고 떼쓰고 그러는 분도 있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거거든요 마지막은 아닌데 몇 번 더 했으니까 강남 교보문고에서 했을 때 이게 절정으로 갔을 때 5시간 연속으로 서서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5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그럼 힘들거든요 내가 5시간 서서 연속으로 말했어요 그때 백몇 분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말하고 제가 솔직히 농담 안 하고 거의 기절을 할 뻔했어요 너무 쓰러질 뻔했어요 힘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제가 판교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전철을 타고 강남 교보문고 걸어서 신분당선을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쫓아와서 계속 질문을 하던 친구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아니만 중요한 거고 제 사정은 중요치 않죠 나는 정말 기절할 것 같은데 그 전철 타는 데까지 쫓아와요 쫓아와요 그럼 내가 거기서 꺼지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 이게 서점 투어 생각하면은 뭐 서점 투어에서 만난 사람이 천명이 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서점 투어로 광주 부산 울산 광역시는 다 갔어요 대구 대전 안 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두 번 세 번 이상 다 갔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무슨 힘으로 무슨 깡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못합니다 왜냐면은 체력이 그렇게 안 돼요 아무튼 저는 그걸 그래서 서점 투어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고 서점 투어에서 자부심이 있고 좀 뭐라 그럴까 후회가 없어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미력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예전에 그게 좀 체계적으로 바뀌었죠 유튜브 나왔으니까 유튜브로 소통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큐베이션이라는 유기체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시작할 자력갱생에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웅의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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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홍의사님 그 다음에 한 번 또 코치를 고용을 해서 3명에서 3반 12명씩 3반으로 해서 저랑 고작가님이랑 같이 큰 줄기는 관리를 해드리고 나머지 강론은 이제 세 분 이렇게 조작님들 반장님들이랑 같이 해서 더 체계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때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 처점투한 게 이제 졸업선물 나왔을 텐데 그때 저한테 막 상담하고 그랬던 친구가 우리 유선PD 유선PD가 이제 입사해서 아주 잘 다니고 있죠 우리 강과장님이랑 잘 사귀면서 그러니까 그때 유선PD도 만났고 너무 많은 인연을 그때 만나고 아무튼 그 다음에 서점투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오면은 사인부터 이렇게 해드리니까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레파토리가 있었죠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이겠죠 대부분이 90%가 대학생인데 대학원생이거나 대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 학점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그게 서점투어는 2, 3년 했거든요 한 2년 정도 됐을 때는 다 이제 막 물어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4.3 4.2 이런 거 말하려고 얼마나 리마컵을 했냐면은 3명 연속 3명 연속 학생인 적이 있었는데 첫 여자친구가 자기 4.3 맞는다 4.2 맞는다 그랬고 두 번째 남자친구가 4.1 세 번째 남자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극적이고 있어요 3.8인 거야 3.8도 얼마나 높습니까 3.8이 솔직히 높은 학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수준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어요 제가 또 그래요 거기다 대고 어 괜찮아가 아니야 4점 넘겨 이래요 왜 학점을 잘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뭐 인류대학교여도 상관없어요 4점은 2학물고 하면은 4점 넘길 수 있어야 돼 왜 학점은 정해진 답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생활보다 훨씬 쉽습니다 학점을 잘 받는 게 그건 뭐 사회인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지금 학교로 돌아가라면은 3.2점 맞던 분들 다 3.8 4점 맞을 수 있다고 다 자신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정말 별의별 직업인 분도 다 만나셨고 막 그때 엄청 그 다음에 서점 투어 나와서 우신 분만 해도 어마어마해 진짜 과장 없이 100분도 넘으실 거예요 그냥 뭐 저도 운 적도 있고 서점 투어에 나와서 운 적도 있고 같이 운 적도 있고 하 그러니까 진짜 그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몇 년이 지났네요 몇 년 몇 년이 지났어 아무튼 우리 주빵빵 코치님 3년 전에 대구교보문구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느슨한 유대가 연결되면서 멋지게 사시는 모습 그 다음에 운동선수로서 운동 커리어로서 운동 그러니까 코치로서 운동 코치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정말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나 어떤 정말로 그 분야에서 정점을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도 서점 투어 나왔는데 만나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봐 두셔도 좋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면 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점 투어 때 인연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점 투어는 아니지만 서점 투어는 1대1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게 비효율적이고 코로나 끝나면 제가 신박사 빡독엑스 신박사 팀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500명 700명 한꺼번에 모여서 저희는 프레젠톡도 있으니까 그걸로 써가면서 여러분이랑 더 많은 직접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하나 고민 찍어서 내일 올릴 건데 고민 영상 하나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